괜찮아, 아빠. 아니다. 다음 날은 안 괜찮은 것 같아. 미안해, 아빠. 네가 왜 미안해, 인마. 어떡하고. 이걸 어떻게 말을 하나 그래? 모르겠다,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. 내 눈 어디 갔어? 어떡해, 어떡해. 어떡해, 내 눈. 어떡해, 내 눈. 어떡해, 내 눈. 어떡해, 어떡해. 어떡해, 어떡해. 내 눈. 내 눈. 목격자가 진술을 바꿨어요. 피해자가 성폭행하려던 일 같은 건 없었고 두 사람 사이를 오해한 백시윤 씨가 질투의 눈이 멀어 범죄를 저질렀다고. 진화 좀 불러주세요. 여기요! 여진화 좀 불러달라고! 지금 내가 그쪽 돈을 훔쳤다 이거야? 비방 열쇠 가진 사람 아줌마밖에 더 있어요? 나 귀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. 그래, 그럼 신고해. 내가 도둑년이라는 증거 있으면 신고하라고. 왜? 못하겠지? 괜한 사람 잡지 말고 발 닦고 곱게 잠이나 자. 내 돈 내놔! 나 그 돈 없으면 죽어! 내 돈 내놓으라고! 증거 있으면 신고하라니까! 그거야 네 사정이지! 내가 또 얻게 오시는 분이 인정한다고. 내가 사내기amos 있는 것은 그리운 건가 없군. 내가 살이 있는 건가. 내가 지금 말하지 못하는 건가 아름다운 건가. 내가 게어난 할 수 있는 건가. 그니까 다시 전화합니다. 내가 não 물이 없었을 때까? carpet해서 예전하게 보이지 않나. 아마도 다운. 내가 귀가uned을 했을 했지만